Q. 와 이거 극혐인데 Q. 음 안녕하세요. 뭐야 저거 마노님 아니지?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바로 있다구요? 아 저거? 아 깜짝이야. 팀 포트리스 저 사람 뭔가 핵 같은데. 그러게요. 잠시만요. 푸드피당 보고 올게요. 아 핵이다. 아 핵이다. 아니요. 아 맞다. 형 우리 팀도 핵이에요. 우리 팀 트레이도 핵이에요. 아 맞네. 지금 만났던 애네. 우리 팀 트레이도 핵이고. 어제 만났던 애네. 상대팀 트레이스도 핵이에요. 아 상대팀 저거 팀 포트리스. 잠깐만 다 뭐 하실거에요? 핵대전이면 핵대전이에요 핵대전. 핵대전이면 거점 싸움이니까 퀴메트 할게. 이렇게 이러고. 메리싱. 루트는 필요없고. 루트는 안쪽걸? 빨리 들어갈게요. 버터베. 자리아 말고 기바가 낫잖아. 디와야? 아 그러면 이거 죽고. 죽고 디와. 이거 스터베이에요. 상대가 스윙탱이에요 지금. 하세요. 이게. 나 스윙탱 잡았어요. 갑질이랑 이제 1개 다 힝업을. 대박.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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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장면 터졌습니다. 아. 일단 디바 로브 터졌어요. 제 렉스 반수록 빠져나. 아아. 지금 장면 좀 터졌어요. 지금 스토베이 가지고. 이거 자리 안되고 중간화 해야지. 상대도 밀어, 뽀뽀다 좋아 빡겹인데? 상대도 빡겹 아는데? 상대도 빡겹이야? 근데 저희 거점 한 번에 못 밀면 힘들긴 해요 아예 심해 궁 채우고 가도 상관없게나? 빡빡빡빡빡빡 뭐야 뭐야 뭐래 뭐해 왜 들어가? 왜 들어가 내가 박벽하면 우리 박벽 싸움하는거 여기서 아니 지바님이 매특스 키고 가면 나의 감이 돌진 박아요 박벽 갈렸어요 이 시백 박벽 있어야 돼 돈 때리래 오 아이고 바스뽕 어 이거 꼴타겠다 이거 타이밍 맞춰서 들어가야되요 이거 우리가 유리해요 상대 매력이 없어 이거 고고고고 이거 힐팩 먹었는데요 한 대만 지금 메가 타졌습니다 핵 다운 호그 먼저 잡죠 정면 들어가세요 정면 들어가세요 나이스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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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면이 있습니다 옆면 들어가고 있어요 일단 비중을 잡았구요 아 나이스 이거 이겼다 우리 이거 상대 매력이 없거든요 우리가 유리해요 저희는 매력이 있고 거기다가 여기가 3일이라서 방벽 싸움하자 일루와 방벽 싸움하자 정면 들어가는게 나을텐데 방벽 방벽이 나을텐데 왜냐면 저희 체력도 많아가지고 심해 포탈 때문에 좌측좌측 2층 좌측2층 양쪽 부활 있어요 방금 막아봐 오케이 봤었다 와우 와 이거 어! 아 이거네! 제가 죽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 에어 합류 더 빨라요. 파스고들. 이거 부활 부활 안 쓸게요. 쓰지 마세요. 예. 어차피 소가 나나서 부활 쏘다 이렇게 시도네요. 쓰자마자 다시 로봇 뽑아야 되는데 씁자마자 뒤질 수도 있어서. 자 포기 써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여기 심해징 가고 있습니다. 아이스. 많이 도왔어요 지금. 와 주와린 대박. 어 뭐야 타자마자 부셔졌어. 부활 부활 안 쓸게요. 아 왜 그러지? 타자와요. 오는 게 비슷한데 이거? 오는 게 비슷한데. 메르시다 메르시다. 맞아요 메르시로 바꿨어요. 루시울지 않았는데 루시아 쓰면 우리가 밀려까지 이거. 와 공중 공중. 이거 빼야 돼요. 저희 디벼가 없어요 지금. 지금 들어올 거예요 얘들. 들어와요 상대. 지금 들어올 거예요 얘들. 들어와요 상대. 이거 부활 있어요. 제가 부활 쓸게요 그냥. 되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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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죽으면 사라졌어. 어이구. 바스 안 살았다. 아 얘도 매몰이네. 아이씨. 디바 디바. 디바 오른쪽. 디바 오른쪽. 디바 오른쪽. 오. 어 이거 시베가. 아 시베지. 나 강해졌다. 너 돌격해. 으아악. 도와야 돼. 아 이거 이거 이거. 좀비하고 가자. 하나 잡을 수 있었는데 아깝다. 아니야 우리 라인 죽어버렸어. 제가 바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일단. 제가 비빌게요. 제가 비빌게요. 오케이. 일단 게티 꺼낼게. 한 번. 아. 96. 96. 이거. 너무 귀여워. 일단 차지 안 됐다. 일단 추가. 제가. 날타 한 번 비빌줄게. 한 번 봐봐. 진짜. 어떻게 비벼 이거. 아니야 한 번만. 아. 한 번 돌려가지고 우리. 으아악. 까비까비까비. 1냥. 2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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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펜스 하고 있는데 저희. 아. 그래. 눈쟁이 만났다. 눈쟁이. 눈쟁이님 이거 유튜브 방송. 아님. 아. 유튜브 올려야 돼. 유튜브 좀 올려주세요. 화태차있어 이 정도면. 아. 저 분. 예전부터 롤 방송하시고. 아. 롤 때부터 객클릭 되었다니까. 아. 저 분. 예전부터 롤 방송하시고. 아. 패시브로 잡든거. 풀잼. 아니. 풀잼이 아니라. 나 AP갱 플레이크 할 때. 풀잼 받았다니까요. 아니야. 나. 아니. 어디 갈 건데. 자측. 자측 가자. 자측. 어? 우측 안 가고요? 우측 가야죠. 우측 가야죠. 아. 아. 우측. 우측. 아. 알겠습니다. 이거. 방병 먼저 깨진 다음에. 깨지기 전에. 바로 매트릭스 켤게요. 내가 시메트라 부터 줄게. 내가 시메트라 부터. 아. 시메트라 부터. 매트릭스. 오케이. 어. 이겼어요. 아. 와. 나오자마자 설린다. 에이씨. 하나 잡았어요. 하나 잡았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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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도도도도. 겨우. 우리 애기 더 잘할. 우리 애기 더 짠 건가. 우리 애기 더 짠까봐. 우리 애기 더 짠까봐.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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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시키 짠까봐 우리 애기 더. 우츠하 다 있어. 상대도 메모리에요. 상대도 메모리야. 어. 저희도 메모리고 상대도 메모리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길듀. 이거 왼쪽 돌은 가면 봐줘야되는데 네 우측 상대방 바스 다리 잡았구요 상대방 치맥 뽑았어요 아 로봇 뽑아주면 안돼 로봇 로봇 힐 좀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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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우리 바스 힐 좀 로봇 로봇 어 바스 짠다 바스 짠다 너무 되었다 잠깐만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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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상대 자리 안좋다 바스뽕 상대 바스뽕 으아아아악 저기 바스 없어 저거 일단 비벼요 그냥 비빌려면 살려면 사시고 비빌려면 비비세요 네 살게요 그냥 우리 힐러 다주마 아이고 7명 먹었어요 우리 집안님 앞에 가지마요 우리 바스 옆에 있어요 매트릭스만 또 한자만 자리 안 앉은거 같은데 아직 막아봐 저희 와야돼요 저희 와야돼요 옆에 날아온다 나이스 뺏다 가죠 방벽 타졌으니까 뺏다 가죠 내 방벽 타집 내가 막아져야돼 막아져야돼 하니 뺏다가 막아버렸네 방벽 하이 노가요 방벽 다같이 가세요 한.. 한 번에 나가야돼요 한 번에 네 뭐 안쪽으로 안쪽으로 놀까요 어이 저희 디바 자요 네 겉증으로 들어간다 너 지하 오지? 지하? 지하가 뭐지? 지하가 저 지하 지하가 뭐지? 지하가 여기가 지하 애였어? 애 자리 잡았어 자리 잡았어 자리 잡았어 저희가 늦게 자리 잡아서 심해 우클릭 계속 날리는데? 저희는... 저희도 날리는 뭔가? 우클릭도 막아줘 우클릭도 막아줘 드려야 되긴 한데 계속 막 매트릭스가 한계가 있어서 아, 껐다, 껐다, 껐다 아유 제가 드릴게요 저희, 저희 시메트라 우클릭 날리고 있던 거 맞아요 안 보이는데, 아까 전에? 아까 방백사 말 때 우리, 그, 윤생인이 제레타 가능하신가? 혹시 라인한테 그거 그냥 두드러가라 버리면 안 돼, 안 돼, 그, 방벽 치면은 그거 방벽은 상관이 없어요 제가 하나 할게요 방벽띠는 안 들어가요? 예, 추가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방벽 안 내리면 부처가 박지도 못해요, 아예 아, 그렇구나 어, 그거 거점만 아니면 어디로 갈 거예요? 정해야 되는데 숨부라도 좋은데 음, 진짜 맞아, 숨부라도 좋은데 아, 트위치에도 매니저 두기 싫은데 아니야, 아니야, 좋아, 돼 이게 맵이 좀 쏟아먹고, 이런 맵도 글리서, 할 게 많아지네 맞아요, 한조도 괜찮겠다 한참 다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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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내가 먼저 매트리스 킬게요 그래 아야, 내가 먼저 자리 잡아, 자리 잡아 자리 잡아, 자리 잡아 아, 일단 힐벨 들어왔어요 내가 먹을게요, 거점 내가, 어, 내가 일단 저는 계속 2층에 있겠습니다 거점 안에 들어가 있죠, 아예? 거점 안에요? 일단은 2층이 나왔는데 2층이 잡을까요? 2층 자리가 나왔는데 아, 벌써 자리 망했다 아니, 오른쪽 자리 잡았어요 2층이 있는데 아, 나 어, 우리 아나 죽었어요 거점이 나을 텐데 힐벨 망았습니다 힐벨 망했다 장벽 깨지면 말해요 장벽 500? 그냥 녹았어요, 그거 그냥 녹았어요 저 녹았어요 미치겠다 장벽 깨져요 야, 진짜 이게 게임인가? 아, 자리를 잘못 잡았어 아, 저 2층 갔어야 되는데 나 어디 쉐드도 거점 갈게 괜찮아 2층 간다 2층 가고 있어요 아, 우린 그냥 거점 들어가요 그렇시다, 거점 갔시다 한참 다 봤어도 근데 공이 있을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 나 힐 안 들어왔어? 진짜? 아스 힐에서 벗어나세요 아스 힐에서 벗어나세요 나인님 와야 돼, 와야 돼, 그냥 와야 돼 그냥 와야 돼 가벼운 부상이다 넌 무사할 거야 한 번 안 줄까요? 메트라, 우리 메트라 메트라, 메트라 메트라, 메트라 메트라, 메트라 메트라, 메트라 메트라, 메트라 메트라, 메트라, 메트라 메트라 내 allerdings, 내가 이거 누가 거점 먹어봐요 누가 한 명이 거점 들어가 봐 내가 들어가게 여기가 올라갔는데 라인 쎘는데 라인 내려왔어 휘청 주세요 루쟁이 옆에 있습니다 거기 계속 봐 라인 내려왔거든요 바스만 2층이야 바스만 2층에 있어요 나머지 다 1층이야 지반 1층 가봐요 아시퍼타 저쪽에서 부숴거든요 아씨 라인 다치에다 담아주세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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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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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잡아요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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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갔을때 2층 올라가야되요 여기 자리 잡았어요 지금 방송하고 계세요 눈쟁이님 예 방송하고 있어요 좋아 좋아 그 정도는 안좋아 2층 1층 2층 1층 1층 500 남았어요 제가요 에이트리스 꺼져요 나이스 이겼다 이겼다 이대로 계속하면 돼요 어 부활이다 2층 1층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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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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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오버워치하는건가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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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 yd 2층 스텝스 아직 초반에 내가 무시으로 2속 줄게 먼저 가 먼저 자리 잡아 나 추가로 간다 자리 먼저 잡았지 우리가 먼저 자리 잡았어 왼쪽 멀게 대기 오직 진짜 안보여 저 팀에게 오직 잡았어 나 안보였어 나 안보였어 나도 근데 왜 이렇게 빨리 왔지? 그러게요 어떻게 빨리 왔지? 나랑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닌데 그렇다고 해도 너무 차이가 나는데 방벽 아껴요 방벽 아껴요 알아 계속 치료해 줄게 뭐하지? 이거 2층으로 가면 되나? 2층으로 가면 되나? 2층 가죠? 뒤로 들어오세요 뒤로 2층 갑시다 이거 전에 한번 오랫게 가죠 오랫이긴 한데 그래도 2층 가야 돼요 정면 싸움을 저희가 힘들어서 어이구 야 저것만 보이네 저것만 보이네 나 아직 없어 나 없지 나 없지 나 없지 루트리스 꺼져요 루트리스 꺼졌어 반벽 없어요 반벽 없어 반벽 없어 나 없지 나 없지 계속 치료해 줄게 반벽 듭니다 하나 둘 셋 반벽 서재로 오베이 남았어요 백 넌 강해졌다 돌격해 아 자리를 옮겼네 다스 지어온거 같은데? 다스 지어온거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넌 내가 지킬 내 미니김을 폭발시켜라 아 맞췄다 못하면 잔다 못하면 잔다 가자 가자 이거 가자 이거 들어가야 돼 이거 들어가야 돼 하자마자 라인 밀쳤거든요? 다스 막았어요 와아 아 아 야아 아 카비 야아 망케 개꿍 수고용 쥬쥬긴님 만나서 즐거웠어요 즐겜 하세요 예 수고용 아 수고하십니다 쥬쥬긴님 수고하십니다 쥬쥬긴님 수고 받아주세요 쥬쥬긴님 몰아 근데 저의 그 뒤 지지?